아휴 죄송해요 어머니 아이고 아니다 그저 네가 깨어난 걸로 됐어 고맙다 고마워 고마워 아이고 저거 정혜가 그동안 못 먹어서 그런지 많이 배고프다니까니 오마니가 좀 맛있는 거 좀 많이 좀 해 주시라요 아유 얘 뭔들 못 해 주겠냐 말만 해라 말만 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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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다행이구나 다행이야 정혜야 너도 출산했구나 그래 기집애야 너 자는 동안 별일 다 했었어 다음에 우리 시수님 데리고 올게 자네가 애써 없네 정말 고맙네 아닙니다 좀 전에 남산 이동준 씨 왔다 갔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장철환 회장이 나올지도 모른대 그게 무슨 소리야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데 빈소리는 아닌 거 같았어 언니 신의사님 전화에요 어 어 나에요 정말? 어 어 알았어 끊어 아휴 끊어 채용아 정혜 깨어났대 의식 찾았단다 정말? 그래 신 단장이 지금 병원까지 가서 보고 왔대 정혜 씨 상태는? 어머 내가 그걸 안 물어봤네 아 근데 뭐 별 얘기 없는 거 보니까 괜찮겠지 기태 씨 정말 기쁘겠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우리도 병원에 한 번 가보자 그래 내일 가보자 저기 기태 씨 밖에 차수혁 씨가 왔는데요 수혁이요? 어떻게 할까요? 저 어떻게 할까요? 들어오라고 하세요 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 회장님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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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.